이슈뉴스 인기가요 앰플라인 옥탑방 1위 팔레트 같은 꿈 도와드릴 것 tv캡처 앰플라인 1위 사진은 sbs 인기가요 위즈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그룹 앰플라인이 인기가요 3월 셋째 주 1위를 거머쥐었다. 17일 오후 방송된 sbs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 에서는 3월 셋째 주 1위 후보로 선미해 노아르 앰플라인의 옥탑방 txt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가올랐다. 1위의 영광은 앰플라인에게 돌아갔다. 앰플라인은 얼떨떨한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. 앰플라인은 일단 이상을 주신 팬들 너무 사랑한다. 또 항상 지켜봐 주시는 회사분들 감사드린다.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팔레트 같은 꿈을 그릴 수 있게 도와드리는 아티스트 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. 이날 인기가요 에는 마마무 txt 우석 x 관린 us2 장동호 나비 홍진영 앰플라인 아르 tx 안다 문앤오프 여자아이들 트레이 하은 요셉 김윤희 등이 출연해 무대를 꾸몄다. 스포츠 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골백 estoo.com 다른 포 히토 더보기 별표 스포츠 투데이에서